스님 수행을 하다 보면 본인이 정말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일이 일어났을 때 반응을 한다기보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판단하고 예측하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이나 집착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막 뻗어 나간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믿어버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더 문제가 생기고 일을 처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무슨 생각이나 이런 거를 하고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오히려 실제로 안 좋아진다던가 과거에 있었던 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오히려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각종 성냄이나 불만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막 붙여가면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실제보다 괴물처럼 처져서 영향을 악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 속에서 실제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를 되게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할 때 그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보통은 보면은 실제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본다기보다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그 사람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틀 견해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원래 그 사람 모습과 다르게 자기가 이제 바라본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한 바로만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사람을 제대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또 계속 그 사람을 이제 보고 있으면 그거는 또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판단하면 항상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단편적인 걸로에만 머물러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 모습에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이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보통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좀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그렇게 될 소지가 많죠. 그게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이나 그냥 세상사를 판단을 할 때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는 사람도 그냥 부처님 가르침만 배워서 이제 수행자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직접 이제 몸소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실전 속에서 수행을 해 나가면서 경험되는 또 수행자의 어떤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수행자 상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뭐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께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쭉 묘사가 돼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이제 아주 그러니까 최상위급에 있는 그 수행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을 하고 그 관점에서만 이제 또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개 그 시말라야 산이나 이런 데를 간다고 칩시다. 대개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데 그걸 직접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본 사람들은 그 가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또 그때 그 어떤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몸소 다양하게 그 체험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론으로만 그 시말라야 가는 길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 실제 그 이제 시말라야 올라갈 때는 죽음과 직면하기도 하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 실제로 경험하면서 채득한 사람하고 그 글로지 거리나 이제 지도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올라가면은 저기 도달할 수 있다. 시간 얼마 걸리고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한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도 그와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그 수행의 길하고 실제 우리가 거기를 이제 한 걸음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탐진치를 이렇게 하면 버리면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자기한테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거를 하나하나 직면하면서 그걸 버려나가면서 아 나한테 이런 탐욕이 있구나 이런 성냄이 있구나 이런 어리석음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그 실제 수행 속에서 이렇게 계속 체험을 해 나가다 보면 이 실제로 탐욕이나 성냄과 어리석음 이런 번뇌들을 버리는 노하우도 쌓이고 마음에서 이제 실제로 그런 탐욕이 없어진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어떤 시야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 보는 거하고 천재 차이거든요. 마치 이제 산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남들이 이제 산에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그 묘사한 것만 듣고 자기가 추측하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그 산에 올라가면서 그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번뇌도 버려지는 만큼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직접 그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고 또 그 실제로 그 길을 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접근하는 이론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걸 가보면서 경험하는 것이 이제 대개 이렇게 실질적으로 얻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께서나 실제 수행을 하면 이렇게 대략 이런 방향이 되겠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건 알아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렇게 이제 수행을 조금씩 나아가면서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체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관계도 그런 거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행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건 대체로 그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직접 이제 소통을 하면서 대화도 해보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아 이 사람 또 이런 면도 있구나. 또 내가 미쳐보지 못한 다른 생각도 있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더 깊은 또 심지도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부딪히면서 알아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겉으로만 보는, 이미지만 보는 거하고 실제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보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아 사람들의 이해하는 그 어떻게 관계를 해야 사람들하고 이제 좀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이런 노하우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관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생각 속에서 사람 만나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이랑 현실은 전혀 같지 않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과 실제 우리가 경험을 해나가면서 접근하는 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있는 거 있는 대로 좀 더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폭주하는 이런저런 추측이나 망상이나 두려움이나 뭐 예단이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삼매수행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편견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 없이 이제 사람을 인간관계를 하고 세상을 이해하려면은 일단 내 마음에 있는 그 집착이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건 좋게 보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좋게 보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체로는 편견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해서 마음이 이렇게 그런 집착이나 화, 성냄 이런 걸로 더 멀어질수록 마음이 더 객관적이고 되게 깨끗한 마음이 되잖아요. 이럴 때 보는 거는 되게 객관적인 판단이 돼요. 편견 없이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산매를 닦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봐서 최상승의 지혜를 얻는 것도 얻는 건데 그냥 저희 현실적인 수준에서는 자기 망상이나 추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해 때문에 인간관계 힘드신 분들도 호흡 수행을 통해서 점점 마음의 생각이 가라앉을수록 그런 것도 저절로 풀릴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좀 더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좀 자기가 이제 애단을 하고 미리 이제 자기 생각으로 미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그 대상을 부딪히는 있는 그대로 그 대상과 만나는 이런 훈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또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판단력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훨씬 좋은 영향을 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